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New Jersey, New Jersey, New Jersey 가야죠. New Jersey 가면 목장 쫙이 빚지 않나요? New York. New York. New York이 better. New Jersey is better. New York은 더 좋아해요. New Jersey is better. 영화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스파이더맨 나오는 New York 아니죠?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시차가 딱맞아요. 11시만 되면 잠이 미칠듯이 왔어요. 아침에 6시. 저희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시차 때문에. 저희도 한국에 했을 때 수명하고 6시에 깼다가 이러면 너무 일찍 일어나는 듯이 잤다가 저녁 공연이기 때문에 너무 일찍 일어나는 듯이 잤다가 저녁 공연이기 때문에 너무 일찍 일어나는 듯이 힘이 없거든요. 어제 공연 너무 재밌었어요. 저녁 공연이기 때문에 잘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도 짧은 시간 내에 뭔가 맞춰서 해야 되니까 엄청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는 일찍 일어나는 듯이 날라인다. 하지만 한국에 따라 해보는 듯이 지지않고 그는 일찍 일어나서 잘 안나가고 한 번 더. 시작하고 있는 지지않고 해외이도 너무 잘 안나가고 감사합니다.